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커입니다 코마도 파크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마도 파크 필드는 일반적인 시가전부터 CQB 게임, 산악전, 트레이닝까지 가능한 밀리터리 테마파크 성격은 5월 중 정시 오픈 예정인 에어소프트 게임 필드입니다 이날은 스나이퍼 플레이를 하였으며 실버백 택41 프로 모델을 들고 테스트 게임을 뛰었습니다 이날은 약 50여명의 게이머가 참가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라운드는 팀원들과 함께 산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파크 필드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숲속에서 교전소리가 들려 일단 호퇴하여 그쪽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이후 팀원들이 적을 모두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점령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희 팀은 언덕을 점령하기 위해 적들을 포위해가며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스나이퍼에게 중앙건제를 맡기고 저는 다른 방향 강해에 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적에게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다음도 점령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적들이 언덕으로 오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적들이 언덕에 집중사격을 하여 저는 다른 쪽을 방어하기 위해 뛰어봤습니다. 모두eeeee 잘 어울렸습니다. 안owią 야채 출발 이어가 우울 우울 쎄호 형 약 3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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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볼 안에 아귀 확인 확인 팀원이 전방의 건물을 점령하는 것을 성공하여 저는 아군 스나이퍼와 함께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저희는 적들의 뒤를 쳐서 언더그팀과 위아래로 협공을 하기 위해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망간 적을 팀원과 함께 추적합니다. 추격하던 적에게 여부를 당하여 전사했습니다. 추적합니다. 나도 하자. 이제 여기서 적격 훈련하는거야. 대상적역이라고 생각해. 이건 파고 몇 미터지? 그렇게 하는 맘들은 내가 싸움이다. 절시장게 해야지. 아 잠깐만 형 좋은 생각 났어 형 좋은 생각 났어 자 갑시다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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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라운드는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희는 산쪽으로 올라가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형 올라간다 형 올라가 아 올라갔어 뒤로 깨 다 왔는데 형 사내 한 명 사내 한 명 사내 한 명 사내 뒤에 나무 한 명 뒤로 굴러 뒤로 굴러 필요하면 되지 일단 왔습니다 언더 개발 뒤로 돌아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앞에 적이 보이지만 일단 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갑니다 이후 팀원들이 적들을 섬멸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옆에 있는 풀숲으로 들어가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모두 다가갑니다 그리고 파이팅을 각각의 승리 문제작을 공개하였습니다 조작과 물을 이럴 조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측면으로 온 적에게 다가와 전사였습니다. 코만드 파크 필드의 후기는 상당히 재미있는 필드라 생각됩니다. CQB 게임부터 전면전 및 산악전까지 게임 진행이 가능하며 제한적으로 시나리오 형식의 게임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후 정식 오픈이 기대되는 필드입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으로 찾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